그리고 그 에임 찍힌거 있잖아 안캐도 거기다가 그냥 날리면 애들 아저씨 튀어나와 아니 근데 그거 굳이 안캐도 돼 그냥 캐넥 모션 한 번만 튀어나오기도 해 칼돈져도 튀어나와 한 대 맞추고 시작하니까 편하겠네 아우 여기 없으면은 여기 여기 아니지 죄송 아님 호랑이 소리네 음침은 5개밖에 안 먹어지던데 칼돈약은 5개 먹어지네 아 찾음 아헤 피해요 아 조졌다 이거 난 좀 무력화 좀 뺄까? 딜링으로 가고 싶은데 차라리 딜기로 가요 아 오케이 조회스 빠져 탈툰컷 네 정화 써? 몹텔 어디야 안보이네 사운드 오 아 플레스 에헤이 풀어줘? 몇중이야 아니아니야 푸지마 푸지마 아 이거 아 이거 진짜 플레스 플레스 연막쿨 금방 보니까 어 콜만 다 써 어 2번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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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레스 브레스 조심 아이구야 이거 범위 되게 넓다 한 번 더 저거 평타 금강 관리 못했다 플레스 으흥 쏘리 쏘리 오오 오 나이스 님 아파 안보이죠 아예 보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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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 비 비 비 야 이거 와 나 뒤집번 나 이거 잠깐 풀고 들어갈게요 15초만 브레스만 좀 말좀 브레스 돌진 아 플레스 풀렸어요 얘 평타 맞으면 풀리거든요 암흑이 너무 고박이야 정방프레스 공 들어가요 나는 이거 끝나고 일환할 때쯤 넣을게요 네네네네 좋았다 이거 공 플레스 한 번 더 플레스 아우 오면서 왜 이렇게 그렇게 바리지 아 나 이거 또 죽나? 플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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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한번 풀게 그냥 이거 막다 instagram 이번 거 금강신공 못 풀어줘요 네에 뼈 D 쒸 우와 오 나 조상님 보고 왔어 가자 쒸 조심 P 조심해 프레스 평타 P 아잇 어우 팔았다 C 팔아줄게 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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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평타좀 제발 평타가 잘 나지 않아? 야 하자 좀 아 얘 스킬이 캔슬이 되니까 B 돌짚 나이스 뭐야 엉덩한거가 없어? 두 돌짚